엄마가 둘이 싱크싱크 새끼는 기차기처럼 시비스에 지고 싶어요 구일까? 무엇일까? 엄마가 둘이 나라볼까? 나라볼까? 엄마가 둘이 우리 둘이 서숲속은 늘 새롭고 신기해요 하신 우리 셋 찐콩지랑 오늘도 신나게 하나 둘 셋 셋 구일까? 무엇일까? 엄마가 둘이 나라볼까? 뛰어볼까? 엄마가 둘이 누구일까? 또 무엇일까? 엄마 엄마가 둘이 나라볼까? 또 뛰어볼까? 엄마가 엄마가 셋째는 주차기를 타고 가서 뜸부기를 만나요 뜸부기 뜸부기는 이마에 있는 붉은 판으로 수컷과 암컷을 구별해요 예전엔 흔한 여름철새였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어 희귀한 새가 되었어요 구일까? 무엇일까? 무엇일까? 엄마가 둘이 나라볼까? 뛰어볼까? 엄마가 둘이 아이컬 신부는 한 마리 조작 osom osom 새하얗게 허블리 앙춘 앙춘 우물우물 뛰어가다 우물우물 우르르 꽃게 풀고 담때도 우물우물 열면 커다랗게 쭝득쭝득 영위적인 돌아보며 쉬지 않고 우물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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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우물